안녕하십니까 궁금해 생각해봤는데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형님들 로또 역사상 로또 역대 로또 역사 개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로또도 최고 당첨금이 얼마인가 최고 당첨 동수가 몇 등인지 궁금하거든요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형님들 동생분들 개인 흑역사가 아니죠 개인 역사상 개인 역사상 최고 당첨 동수가 몇 등인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오늘도 하루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말리네요 빨리 1등이 돼야 되는데 되지는 않고 또 또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아쉬웠던 순간들 술자만 먹게 머리가 아픕니다 양쪽으로 뜯어내으던 순간들